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진이가 누르고 싶나봐. 이제부터 룹이가? 알아라 왔다. 방이 달라졌거든요. 넓은 방이에요. 여기는 소피텔 호텔이고요. 뷰가 이번에는 음수입니다. 방의 넓이를 선택했어요? 예전하고는 무엇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방의 뷰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방의 넓이 무슨 유냐면 공사류네요. 여기서 이제 저희 야식 파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TV 이거 TV 이렇게 가려져요. 보실래요? 저번에 우리 왔을 때 다들 보셨죠? 우와 우와 대단하지 이진아 여기 되게 멋있지? 우리 1년 전에 왔었어 기억나? 그래서 여기에 거울 있고요. 여기 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고요. 이진이입니다. 와 그때는 여기 뱃속에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옷도 똑같이 입고 왔거든요? 어? 근데 여기 뱃속에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 지금? 아니 배고프다고 열받게 하지마 아니 배고프다고 뱃속에 아직 있다 그러려고 그랬지? 아니 배고프다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가 엄청 예쁘죠? 욕실이에요. 여기서 이진이 수영해도 되겠다. 그런지 맞다? 어 이게 되게 예쁘게 생겼다 뭐니 이거? 이거 어메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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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닌데 멋있게 생겼어 어메니티 이거 외국인분들이 알아들으실까? 어? 칫솔 치약 유료야 음 예상 못 듣는걸? 요즘에는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맨날 가져오는 걸 까먹네 그치? 자 상당히 달라진 저희의 짐을 공개합니다. 이 베개는 이진이가 떨어지만 짐이 달라가니까 가드를 쳐놓은 거고요 바디필로우 대신 아기띠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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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이거는 이게 뭐냐면 여행용 코코지에요 여기다가 인형을 딱 올리면 코코지 전용 아띠들이 있거든요 인형을 올리면 동요나 동화가 나와요 이거 없으면 안 돼서 요즘에 필수로 들고 다니고 얘네가 아띠입니다 얘네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엄마께 원래 나와야 되는데 충정이 안 돼있나? 응 짐이 엄청 많이 달라졌거든요 짐이 많아졌어 그때도 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아질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임신해서 짐이 많아졌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거든요 우리가 분유 이거는 일회용 전기포트에요 근데 이거는 아기 키우는 집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그 컵라면 드시고 이럴 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거랑 기저귀 짐승개가 아직 끝나질 않는다 이거 보세요 원숩도개 지금 25.4대 57이거든요 살짝 덥네요 온도 살짝 내릴까요? 네 이진이 이제 젖병 닦아줄 때 쓰는 세제 그리고 짜잔 플리오 목 마사지 입기까지 있고 물티슈와 기저귀와 이거는 저희가 들고다닌 용이고 여기에 이제 숟가락 같은 거 들어있고요 아휴 숨이 차다 이제 수영룩이랑 큐브도 챙겨드린거에요? 네 그것도 저기 있어요 이야 이 정도가 근데 진짜 짐이 적은거에요 여러분 그때 짐이 진짜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영상 보잖아? 짐이 휑해 지금 요런 상태구요 바뀐게 상당히 많죠? 바뀌지 않은거라곤 제 옷 밖에 없어요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뱃속 뿔룩 나왔었잖아요 이만큼 근데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여기 호텔 다시 온 이유는 그때 저희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조식을 클럽 라운지 조식을 먹었었어요 근데 페메종 조식이라고 원래 이 호텔 메인 조식이 페메종 조식이거든요 페메종 조식을 먹고싶었는데 클럽 라운지 조식은 아기가 없어야만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 페메종 조식을 안가고 클럽 라운지 조식을 갔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지금 고민 중이야 페메종 조식으로 바쁠지 말지 제가 1년 뒤에 아기와 함께 페메종 조식을 가기 위해서 여길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기분이 오! 오카 왔다 아기용품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아기용품은 끝나지 않았어요 가습기랑 아기침대랑 되게 많거든요 나опedly Catholic 아 Radio Ок기 아 저き다 침대 아이고 보세요 이불까지 나 아 저 composition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아니지 이 진아 오aan 오aan 어 verlier 이렇게 리모컨이 최고 좋니? 그렇게 아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져온 짐들 중에 플리오 어깨 마사지기 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겼구요. 요즘에 이거 진짜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진이가 한 거의 10키로 정도가 돼요. 9.5키로 이 정도가 돼가지고 약 10키로가 돼서 하루종일 안고 다니고 막 아기띠하고 다니고 하루종일 이렇게 기저귀만 가르래도 계속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파서 요즘에 저희의 필수템입니다. 이게 진짜 웬만한 손마사지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도님이 이제 원래 이게 저희가 몰랐을 때는 서로 어깨가 아프면 도님이 제 어깨 주물러주고 제가 도님 어깨 주물러주고 그랬는데 이게 그 손마사지기랑 느낌이 다르고 정말 시원해요. 그리고 이게 무선이기도 하고 배터리도 대용량이라 육아할 때는 이렇게 어디서도 이렇게 집안일을 하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랭크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소필터 갔을 때 플리오 다리마사지기였는데 이번엔 어깨 마사지기가 되고 참 달라진 게 많죠. 그래서 나가서 식사하고 여기가 키즈 라운지가 있대요. 그때는 이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으니까 키즈 라운지를 안 갔는데 이제는 뱃속에 저렇게 나와있으니까 키즈 라운지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키즈 라운지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그렇게 놀라보려고요. 그때는 저희가 클럽 라운지를 갔잖아요. 도님. 그 클럽 라운지를 가서 이렇게 위스키나 샴페인도 먹고 막 그 저녁이 아니고 다바싱이라고 해야 되나 안주류 같은 샌드위치 같은 거 먹고 이랬는데 거기서 못 가요. 거기서 아이가 출입 불가거든요. 아무튼 가서 여기 옆에 롯데월드 몰 있으니까 롯데월드 몰에서 식당하고 놀다가 와서 식당하고 먹기 싫어한다고 그런 예전입니다. 이거 플리오 어깨 마사지기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랑 꼭 확인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어서 갑시다 어서. 배가 고픕니다. 너 인마 너 여기 있었어 여기. 나 여기 안에 있었잖아 기억나 안나. 이진이 여기 있었던 거 기억나 안나. 한번 돌아가 봐. 돌아와 여기 돌아와 여기 돌아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여기 웨이팅 하려고요. 이따가 먹어보겠스. 오 뭔가 맛있어 보인대요. 이진님 핸드폰 건들지 마. 저기 이진님. 이진이 형 핸드폰. 이게 뭘까요? 진짜 보세요. 스쿠니 깍아가 먹을게요. 아 되게 맛있다. 이것도 되게 맛있네. 오늘 왠지 먹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우리 이진이가 잘 시간이거든요. 진짜 크다.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찔려보세요. 이게 뭘까요? 빈. 빈즈레. 음 음 음 음. 당당콩이다. 당당콩이라고? 그게 아니고? 있어 디일러. 있어 디일러. 맛있어? kitchen. 오우. 오우. 빨간. 外 Olieが入っています. 다 먹을 때쯤 나온 맨디 소고기 맨이야 결국 여기서도 소고기를 먹자지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 오고기가 물 그만 먹어 제일 맛있다 이게 뼈 뼈 먹자 이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맛있어 진짜 맛나 브로콜리를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인간이 없네 귀여워 지금 롱탱이 부어 오늘이 진짜 맛있어 진영 다시 시작 이제 바로 한 번에 왔어요 스탑 갑자기 아침에 왔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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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테이 이제 끝났어 아니요 아저씨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생님 이거 맘마 먹었잖아 맘마 먹었잖아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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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나왔어? 네. 얼마 보셨나요? 5개밖에 안 샀어. 하나 먹어보려고요. 냉동한 거랑 맛있는데? 냉동했을 땐 좀 더 쭉쭉해있는데. 훨씬 소송하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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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와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와봤어요. 그래서 이거 추천받은 거야, 초코칩 베이글. 먹어보자, 초코칩부터. 그래.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아까 먹은 프레젤 베이글이고요. 감자치즈,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블루베리, 초코칩, 그리고 이것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브릭 레인이라고. 이걸 이 꿀이랑 같이 먹는 거고, 얘가 메이플 피칸이라고 추천해 주셨어. 그 뒤에 너도 분이. 싸우신다. 어, 이거 꿀이야,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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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가 돼지가 아니고 꿀이라는 얘기야. 누가 볼까요? 맘맘봅시다. 맘맘봅시다. 맘맘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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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부터 먹어볼까요? 초코칩 베이글. 왜 기본은 안 사오셨나요? 좀 기본은 안 사요. 기본은 그렇게 와. 기본을 먹어봐야지, 그 거기 가게가 어떤 맛인지 대충 감이 가지냐. 난 다른 걸 먹으면 기본 맛이 느껴진다고 생각해.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요. 맛잘어요. 음, 이거 쫀쫀쫀쫀쫀하게. 맛있을 때 사올걸. 우와. 우와. 이지리아, 한 입 먹어볼래? 엄마한테, 엄마 손에 조금 더 가리네. 이건 안 돼. 응. 자, 그다음. 블루베리. 음. 앗. 음. 웬덤베이글 맛있다. 웬덤베이글 맛있다. 음, 맛있는데. 여기다가 이 크림치즈를 같이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오, 오, 오. 초코칩은 되게 초코칩이 약간 다크초코 같아요. 그래서 음, 풍부하고 맛있어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잼이 섞인 느낌. 아, 근데 웨이팅이 진짜 많고, 사람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응. 끊임없이 빵이 계속 나오더라. 근데 빵이 퀄리티가 괜찮다. 응. 저희는 냉동한 제품만 먹어봤거든요. 누가 사와가지고 냉동했다가 우린 다 좀 준 거? 날이 다르네. 이건 지금 어떻게 먹는 거야? 뭐랑 먹어야 돼? 야 먹으나? 응, 이렇게. 좀 더. 어? 베이글 여기 남기셨는데요, 하나? 저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 봐야 먹는 거 맛있다. 진아. 이거 맛있다. 피카치 이거 맛있다. 저게 화를 내세요. 미미. 미미. 얘가 참깨인데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길로 참깨를 했을 거 아니니? 식감이 달라요. 이렇게 찌래. 와, 꿀향이 독특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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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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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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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안에 감자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감자가 맛있데? 딱 봐서 제 취향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올라가는 최다 치즈 하며, 감자가 들어있는 거 하며, 이 무게감 하며 It's not your style? 난 감자 별로야. 굉장히 감자다. 맞죠? 어디 휴게소에서 알감자? 알감자빵 근데 블루베리랑 초코칩이 제일 맛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맛있어. 아니, 저것도 맛있어. 프레츠 좀 짜긴 한데 어, 프레츠도 짜긴 한데 좀 맛있어요. 저 짜는 게 매력인 것 같기도 하면서 맛있어. 지금 몇 시야? 3시 20분. 지금부터 7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 아닌데 우리 키즈 거기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 먹을 거 없어. 왜? 키즈 아무지는 먹는 데가 아니야. 아기들 그냥 노는 데야. 그래도 뭐가 있지 않을까? 없어. 그거 왜 가? 이진이 놀러 가는 거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난 여기서 유튜브 보고 있을 테니까 이진이는 아이고 이뻐. 이진아 아빠한테 왜 한 번도 안 와가지고 해? 그 와중에 아빠한테 한 번 올 법하지 않니? 대단하다 너도. 아빠한테 가봐. 아빠도 먹고 있잖아. 배우 참 지구지순하다. 잡카. 오, 아빠 거 엄마 거. 아빠 거. 엄마 거. 아 나 이거 좋아.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너 두 개 다 못 먹어. 지구지 staying. 아니니. 나도 그 차가 입을거야. 둘이 product. 손라인. 퀴즈 라운지 카드를 찍고 들어가면 되고요 찍었고요, 갑시다 이진아, 이진이 이거 받았지? 이진이 여기 앉아볼래? 몰랐으면 다칠 수 있다가 눈으로만 감사놨어 아, 그래? 이진아, 이리 와 이진이 갇혔어 이진아, 여기로 와 이진아, 여기로 와 이진아, 여기로 와 이진아, 엄마 여깄잖아 이진아, 이진아, 여기로 와 이진아, 자유롭게 돌아다녀 이진이 거쳤는데요 이진아, 탈출구 하나 만들어주자 이진 탈출구 이진아, 엄마 여깄잖아 승모양이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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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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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유롭게 이진이 놀아! 응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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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서천허습이오 아빠로 이리와 이리와 유리와 어이 아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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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이 동글동글 골경단이 아퍼 이제는 아빠는 막 눌러도 되는 곳이 아니야 얼마나 아픈 줄 알아 아이고 정말 목을 특히 눌러 그럴게 아빠는 목을 눌러 이진이 수영보다 써왔어요 이진아 재밌어? 아까보다 무술장보다 훨씬 잘 ن 3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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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 0000 00 00 00 0000 00 000 00 0000 00 00 00 0000 00 0000 00 00 0000 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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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ну Dately 이진 씨 머리 동동이 덩 geek 저기요 그래서 귀신이랑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웃기신대요 똥시 덩시 똥시 덩시 똥시 덩시 이진이 지쳤어요. 이진이 수영 한참하고 지쳤다. 지쳤다. 이진이 아직 시간 멀었어. 너 아직 식사 밥 먹어야 돼. 이진이 라면 먹어야지. 수영아. 라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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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코림이에요. 왜 먹는 거예요? 맛도 없는데. 맛있어? 초글초글해졌어. 초글초글. 초글초글. 이제 아직도 체력이 만땅이야. 오빠. 이진이는 거의 활발하게 놀았다기보다 우리가 놀아준 건데도 벌써 이렇게. 힘들지? 제가 먼저 왔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버클이 있어요. 이걸 딱 끼시고 이렇게 써요. 한 번. 썼죠? 그 다음 팔을 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사지 볼이 딱 이 목하고 어깨에 딱 맞거든요. 여기서 이거를. 극락이에요. 갑자기 그거 같다. 폭포수 받는 거. 여기다 팔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걸로 이렇게 팔을 넣고 이렇게 원하는 느낌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빅 사이즈의 왕볼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이렇게 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세기로 시원하게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저는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고 이러면 어깨가 뭉치는 타입이에요. 엄청.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도 그렇고 동생한테도 그렇고 그 어깨 마사지를 해달라는 게 저의 일과였거든요. 근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은근히 아빠나 동생이나 도님한테 맡기잖아요. 그럼 살짝 그 마음에 조금 조급해지는 거 알아요? 좀 있으면 그만할 거 같은데. 왜냐면 하면 손이 아프잖아요. 이 사람. 왜냐면 제가 또 이게 엄청 뭉치니까 엄청 세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좀 하다가 말 때가 오니까 혼자 되게 약간 쫄리는 거예요. 설마 나 지금 딱 좋은데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만두는 거 아니겠지? 막 이랬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진짜 딱 처음에 쓰면 얼마나 놀라운지 너무 시원해가지고 저는 거의 제 인생에 어깨랑 이 목을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주는 마사지 기계는 처음이었어요. 목개랑 어근 진짜 목개랑 어... 이 진짜 목부터 어깨 아래까지 꼼꼼하게 쑥쑥 해주는 그런 느낌. 이 분이 일로 올래? 저의 승모근을 살살 풀어주십시오. 우리 집 승모 아저씨는 이진이를 봐주시고요. 역시 이건 육퇴하고 해야 돼요. 이게 불빛 때문에 자꾸 가, 이진이가. 아니 이진이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이렇게 막 이 녹화를 켜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고 이 녹화 버튼을 딱 눌러서 끄고 끈다니까. 이 놈이? 어떻게 아는데? 야 너 빨리 하고 싶어. 이진이랑 이진이랑 오늘 같이 더 놀아준 날은 더 힘들어. 아까 수영할 때부터. 수영하고, 수영하는데 그 암 튜브가 이진이가 암 튜브를 했잖아요. 원래 저희가 가져온 튜브가 있었는데 여기가 수영장이라서 그... 호텔에서 주신 튜브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그 암 튜브를 빌려주셔가지고 그걸 한 건데 그게 살짝 이진이한테 커서 저희가 이진이 계속 이렇게 안고 둥실둥실둥실둥실둥실 이렇게 계속 안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무리 부력을 이용했다지만 묶었어. 거기다 그랬지? 올라왔지? 들어오다가 씻겼지? 불풀장 가지고 이진이 불풀장 가지고 이진이 불풀장 가지고 들어주고 불풀했다가 내렸다가 이진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저졌다가 받았다가 굴렸다가 굴렀다가 이진이 지금 이 불... 이 버튼에 신이 났지? 이진이 그 밑에 불빛은 안 누르고 귀신같이 버튼을 누르지. 그치? 너무 신기하지 않아? 겁나? 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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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이걸로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니까 진짜 힘들게 재웠어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난 다음에 10시인데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채우자마자 먹으려고 해서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일본에서는 더 가까웠어 그런가? 그렇기도 하다 여기 소금 있어요 소금 아니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맛있어 맛있어 화장실 보기가 근데 어차피 안 나와 카메라에서 오징어 클라운즈에 나왔던 메뉴 혹시 그랜다이어트야? 네 거기는 제주도 그랜다이어트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시켜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뭐가 그랜다고 하고 저희가 콜라 먹고 싶었는데 콜라가 7,000원이라고 시켰어요 하하 아니 일본에서는 이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아 안 잡히고 이렇게까지 예민하지 않아 안 잡히고 여러분 저희는 이제 조식 먹으러 갑니다 1년 전에는 클라우라운지 조식을 먹었지만 지금은 드디어 펜메종 조식 클럽 라운지 가고 싶어 이진이? 클럽 라운지 이진이는 못 가 이진이는 못 가 이진이는 펜메종 가야 돼 근데 펜메종이 맛있는 거 더 많대 그래서 엄마가 사실 그때 펜메종 가고 싶었는데 태어나면 포도랑 같이 가려고 참았어 언제 켜놨어 어제도? 당근 당근 삼겹살 먹으려고 아주 럭셀해하구만 먹을 게 클럽 라운지 조식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귀여운 것도 있어요 이거야 이거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쌀국수 코너도 있고 응 오옆 죽도 있어요 파타이? 야 먹을 거 진짜 많다 아 어떡해 이거 익은 걸까요 안 익은 거 익은 거겠다 저기 만두도 있고요 와플도 만들어주시고요 터치베이비 아니에요 체리클 핫부티 같은 것도 있고요 너무 귀여운 클러드코나 이진이 바나나 하나 줄까요? 이진이 거 이진이 식빵은 3분의 1밖에 못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먹을게 안돼요 여기 맛만 먹어야 돼요 여기 뷰 좋은데요 삼겹살 제가 이 삼겹살이 그때부터 얼마나 먹고 싶었나 몰라요 이게 하남돼지집인 줄 알아서 하남돼지집 여기 잠실 돼지집 그리고 김치찌개랑 버터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봐 이거 삼겹살 맛집입니다 맛집이에요 맛있게 잘 보고 계셨네 맛있게 잘 보고 계셨네 맛있게 잘 보고 계셨네 김치 맛있다 김치 맛있다 김치 맛있다 한식집이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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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도 있다 네 아침에? 응 되게 탕식이 깨는 메뉴네 훨씬 마라탕이라니 우리는 그때 상상했을 때는 애기랑 함께 판매 좀 주시면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차근하죠? 저희는 그때 아이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애기랑 함께 오면 린누로 들어갔는지 콜로 들어갔는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입으로 들어가긴 하는 거 같아요 물론 지금 동혜미 이기니를 다치고 있긴 하지마 바나나 맛있게 먹어요? 바나나 맛있게 먹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바나나먹은 자고 너무 커 그러네요 너무 커 아니 근데 밥 먹어? 내가 이거 할게 아니요 갔다 봐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지금 식빵도 드셔보세요 지금 식빵도 드셔보세요 오늘 특식이네 특식이야 이진아 첫자리 먹으면 안 될까? 이진아 첫자리 먹으면 안 될까? 이번 밥은 먹는 게 맛있다 거의 신나봐요 Vitamini ltd 옆집 Ahhh 기 겹은 swallow Madam 버터 2개 완료! 버터만 찝어주세요 저 너무 맛있네 오호! 너무 맛있겠는데? 제가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저 바게트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상 흐르겠어 맞아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이게 라따뚜이식 계란 요리래요 왜? 이게 라따뚜이 소스니까 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진이 소린데? 갈라드릴까요? 아니요 이진아 엄마를 왜 그렇게 쳐다봐? 너가 맨날 하는 소리잖아 진짜 맛있다 탕 탕 마지막 저는 여기에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지 말고 내려갔다 와봐. 가봐도 있나 없나 보고 와. 나 혼자? 그래! 여기에다가 와봤다고 거짓말 치네. 전 여기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기 와본 적이 없어. 여기 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난 이렇게 밝은 걸 타본 적이 없어. 나 지금 똑똑히 기억났어. 정확히 기억났어. 여기 오니까 기억났어. 기억났어. 정확히 기억났어요. 이제야 기억났어. 나 100% 기억났어. 내려가니까 기억났어. 나 확실히 기억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났어요. 오빠도 마음을 열고 내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똑똑히 기억났어. 저길 내려가서 저 공간을 보니까 확실히 기억났는데 우리가 그때 롯데홀드 온 날 있지? 여기에 내려가서 여기를 구경만 하고 올라가고. 아니라고. 그 오빠가 말하는 아이스링크를 타고 나간 데는 안양 아이스링크를 맞아. 아니라고. 저걸 탈 생각을 내가 했던 게 아니고. 저기에 맛집이 있나 구경했던 기억이 나. 아니라니까. 아니 진짜야 오빠. 이거 진짜. 나 똑똑히 기억났다니까. 그 안양에 너 발목이 안 봐서 안 타고 나왔어? 어. 그곳에서 나와서 뭐 했어? 그곳에서 다시 안양을 어디 놀러왔지. 아니 진짜야 오빠. 아니 오빠 이거 진짜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봐봐. 어. 그때 여기 놀다가. 어. 여기 내려가서 발목이 나왔어. 아깝게 생각하고 나왔어. 그래서 여기 들어갔고. 아 이제야 발목이 날아갈 것 같네 하면서. 놀이기구를 탔어 안 탔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기억 안 난다니까. 우리가 여기 그냥 엘레벨 에스컬레이터 사고 내려가서. 그냥 구경만 했어. 진짜 100%야 이거. 100% 리얼 트리는 진짜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여기도 일단 구경만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와놓고 발뺌을 할 수가 있어. 발뺌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진짜 오빠. 계속 이런 식으로 아이스링크장 안양도 가는 수밖에 없어. 난 가본 적이 없다고 아이스링크장. 아! 날랑 갔다고 그럼 내가 누구랑 가는데. 심지어. 안양 신부님이 댓글 단거 봤어? 봤냐고. 봤어. 그분이 잘못하신 거. 뭘. 아니 그분이 잘못하신 거. 아이스링크장에 없다고 그러셨는데 있어. 뭘 잘못하셨어. 있어. 그 얘기를 왜 가는데. 안양에서 아이스링크장을 못 가는데. 아니 진짜야. 진짜. 자 이거 만져봐. 이거 기억나지? 여기 타다가 이거 딱 참고. 이 질감 기억나. 안 나. 안 나긴 뭐가 안 나. 여긴 무제도 없는 것 같은데. 봐봐. 여기 이렇게 봐봐. 여기서 이렇게 타면서 이거 본 거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 봐봐. 이거 자세히 봐봐. 이. 이. 그래가지고 선혜가 발압하고 여기 있고. 내가 여기서 타고 저러다니고. 그때 사람이 꽤 많았던 거 기억나지? 안양 아이스링크에 사람 많아? 뭐가 많아. Пока. 이빠랑. 다. 아이고. 봐봐. 이거 2015 년 글이잖아. 그치. 봐봐. 이렇게 생겼었지? 봐봐. 여기서 빌렸지? 기억나 안나. 아니. 이렇게 돌면서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어두침침하고 맞지?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내가 여기 선영이가 여기 서있고 내가 이렇게 빙빙 돌았잖아 그건 기억이 나지 기억나 안나 여기 우리가 찍혔을지도 몰라 이제쯤이라서 봐봐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한 팬분이 오셔가지고 젤리 선물 주셨고요 이렇게 진실은 빙산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빙산 속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봤잖아요 16년 그린데도 이때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제가 어떻게든 사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안 찍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진아 이진아 너무 안돼요 이진아 이진이 아니에요? 아니래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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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즉색도 없는 빵을 잔뜩 사던 것 난 그때 이 성당 처음 알았는데 맞아 그때도 열 개 샀던 것 같아, 다섯 개씩 열두 개 샀나? 열두 개 샀던 것 같은데? 기억력 좋은 척하지 마세요 넘치는 거, 잘 먹었나? 맛있어? 응 소스에 비해 맛있다 멜론 이거를 잡아, 입에다가 넣어 집어먹어, 이진이 형 손으로 집어먹어 옳지 미끌미끌하지 그것은 아니고요, 아저씨 아저씨 한w bit 하나도 못먹었는데?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먹어봐 아직 하나도 못먹었는데? 이건 왜? 오 이진이를 찍는 거 많은 거 봤어 오늘은 아빠와 함께합니다 성형이 아빠랑 왜냐면 그때 호캉스 끝나고 저희가 족발이 먹었더라고요 일부러 그때와 똑같은 불족, 일반족, 반반 꿍밥국수 잘 먹겠습니다 다 종이가 틀리네 짠 그러네 다 종이가 틀리네 다 종이가 틀리네 다 종이가 틀리네 다 종이가 틀리네 너무 많이 들어서 그 후추 수와 함께 다 종이를 먹을 때만 물을 퍼려고 일단 계란이 다 종이가 autolary 두 마리인데? 엄마꺼 이거 엄마꺼거든 엄마꺼 이거 내꺼 어떻게 알았어? 이건 무조건 엄마꺼 그래서 맨날 엄마랑 이거 때문에 쟁탈전해서 근데 거의 엄마가 안줬어 엄마는 그걸 먹어야 빌먹는다든가 안녕 친구들 이진이 바로바로 울었고요 이진이 빽했고요 지금 적응시켜주는 중이고요 빽해서 이진아 원래는 이거 막 가지고 놀아야 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가 열심히 바라보는 것 집에서 못 보게 하니까 여기서 신나게 오네 이진아 일로와 이진아 일로와 이진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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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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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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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맘마 주세요 맘마 맘맘맘 이제 맘마를 예쁘게 해 맘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뭐 좀 먹어? 아니 안 먹어 미친듯이 먹기 시작한 이진이 이진아 너무 많이 먹어 멜론도 잔뜩 먹었잖아 지금 거의 이진이 이유식만큼 먹은 거 같아 지금 거의 이진이 이유식만큼 먹은 거 같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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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금해 주둥이 나왔다 궁금해 주둥이 궁금해 주둥이 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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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